자 수방중농기본편 유닛트위니 A 세번째 시간입니다. 첫번째 단어 certain, c-e-r-t-a-i-n, certain cure 치료법입니다. 어떤 치료법일까요? 자, certain에서 certain, 서툰, 서툰 발음에서 글을 가져오고요. 서툰 어떤 특정한 방법을 확신하는, 확실한, 그래서 확실한 치료법 또는 뭐 확신하는 치료법, 이렇게 확실한 치료법, 확실한, 서른 사인하면 확실한 신호,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서른, 서른, 그 다음 두번째죠. certain, 서른, 매스김, 김시라는 서툰한 분, 어떤 뜻일까요? certain, 어떤 특정한 방법을 확신하는, 확실한, 그래서 어떤이네 이거죠. 어떤 분, 서른 보이 하면, 어떤 한 소년이란 뜻입니다. 어떤, 자, 결론은 뭐니? certain, certain, certain은, 서툰 어떤 특정한, 특정한 방법을 확신하는, 확실한에서 어떤 확실한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behavior, behavior, 럽 앤 와일드, 거칠고, 와일드도 거친거죠. 막 나가는거니까 무리한, 거칠고 무리한 behavior, 뭘까요? behavior, 이게 행동하다라는 뜻인데요. 행동하다. 거기다 명사점의사가 붙어서 행동이라는 명사가 되네요. behavior. 원래 behavior는 나이에 비해, 안기법은 이렇죠. 나이에 비해, 예의 바르게 행동하다. 그래서 behavior는 행동하다는 뜻도 있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하다에 명사점의사 붙어서 행동,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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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risk, risk of heart disease, 심장병의 risk죠. 자, risk를 줄이다, risk를 줄이다, 뭘 줄이다, 심장병의 위험을 줄이다, 위험을, risky하면 형용사점의사가 붙어서 위험한, 이런 뜻이 됩니다. risk, risk, 그 다음, client, client, 자, client 하면 regular, 정기적인 단골의 client, 뭘까? 클라이언, 앞으로 크게 클라이언, 사자를 사러 온 고객입니다. 아, 무서운 고객이죠. 클라이언, 클라이언트, 클라이언트 고객. 그 다음, politics.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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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is pain in, 어디어디에 참여하자죠. politics, 팔로우들이 틱틱거리며 욕하는, 아, 정치는 다 도둑놈들이 하는 거야, 뭐 이렇게 많이 욕하죠. 정치입니다. politics, SNS상이 가장 많이 욕하는 게 정치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하지만 관심을 꺼서는 안 됩니다. 그래도 가장 깨끗하고 가장 능내 있는 사람이 정치에 도전해야 되고요. 정치가 바뀌면 우리의 삶이 바뀌기 때문에 관심을 절대 꺼서는 안 되겠죠. politics, politics, 됐습니다. 정치, 그 다음, poli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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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wer. political, power. political, power. 뭘까요? politics가 팔로우들이 틱틱거리며 욕하는 정치라고 했었죠. 자, 형사재미사와 붙어서 이게 정치적인 이런 뜻이네. 정치적인. political, political. 정치적인. switch. switch. s-w-i-t-c-h. switch field. 분야를 스위치하다. 스위치를 눌러서 뭐하다? 바꾸다죠. 바꾸다. 스위치, 스위치 바꾸다. 그 다음, bene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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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nefit of modern medicine. 현대의학의 benefit. benefit은 뭘까요? 배너가 좋은이죠. 좋고, 피, 적합한 것으로부터, 좋고, 적합한 것으로부터, 이익, 혜택, 이익을 얻다. 이런 뜻이네죠. 현대의학의 이익, 혜택을 얻다. 이익, 혜택, 또는 이익을 얻다. 혜택을 얻다. benefit, benefit. 배너가 구세미를 가진 어근인데요. 배너. 배가 나오는 게 좋니? 넣는 게 좋니? 배가 나오지 않고 넣는 게 좋죠? 배가 나오는 게 좋지 않죠? 건강에도. 그래서 배너, 배너가 그래서 좋은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t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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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amatic tension. 우리가 드라마틱하다는 거 있죠. 드라마틱. ic로 끝나면 앞에 accent가 나오는데요. 그렇다고 드라마틱. 드라마틱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dr은 뭐, 이게 우리 주르 또는 주르, 주르. 주에 가깝게 발음하기도 합니다. drama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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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amatic tension 하면 극적인, 뭘까요? tense는 텐트가 쓰러져서 긴박한, 긴장한 이런 뜻이 되고요. 명사, 전미사와 붙었으니까 극적인 긴장, 긴장감 이런 뜻이 되겠네요. tension, tension. 스피드 리뷰 들어갑니다. southern, 서툰 어떤 특정한 방법을 확신하는, 확실한. 이래서 어떤 특정한, 확신하는, 확실한. 이런 의미가 southern 됐죠? 그 다음, behave가 behave에 붙으면 여기에 행동하자죠? 나이에 비해 예의 바르게 행동하다. or은 명사, 전미사니까 합쳐져서 행동이라는 명사가 됐고요. risk, risk를 줄이다 할 때 위험을 줄이다죠? 동사로는 위험을 무릅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다. 그 다음에 cl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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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자, 클 사자를 구매하는 고객이 되겠고요. politics, followers, followers, 팔로우들이 틱틱 끓이면 늘 욕하는 게 바로 정치죠, 정치. political, 정치에다가 아이씨의 형사, 전미사 붙었으니까 정치적인, 이런 뜻이 되고. switch, 스위치를 눌러서 바꾸다죠? 바꾸다. benefit, be and in은 굳의 어근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벨을 넣은 게 좋은 거니까. peace은 적합한이라는 뜻이죠. 좋고 적합한 데서 우리는 이익이나 혜택을 얻다, 또는 이익 혜택이란 명사로 되고. tension, tense가, 텐트가 쓰러져서 긴장한이죠. 명사, 전미사가 붙어서 긴장, 긴장감, 이런 뜻이 됩니다. 여기까지죠. 수고하셨습니다.